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짜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이뤄 제자들의 목숨이 풍전동화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본래 호수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칭하였습니다. 해수면이 지중해 바다보다 훨씬 낮은 곳이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딪힐 때면 휘오리 바람이 생겨 큰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는 주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다섯 번 언급하는데 주목할 것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깊어야 할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믿음이 부족하여 어떤 일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설마 자연현상까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은 몰랐습니다. 구약의 선자와 같은 권능은 가지셨으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조물지의 신적 권능이 있음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믿음은 만물의 주인 대신 구주를 날마다 의지하며 어떤 삶의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세상은 마치 고요하다가도 어느 순간 큰 풍랑이 이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갈릴리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때 무서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바람과 바다라도 꾸짖고 고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이지만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 안에 있습니다. 곁에 계셔도 능력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워 떨지만 풍랑도 거역할 수 없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심을 알고 함께하는 자는 담대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도움이오 산성이오 방패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시나요? 기도합니다.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교회 안의 풍랑에도 세상의 풍랑에도 놀라지 않게 하여 좋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도서 개혁교회는 항상 주님만을 의뢰하며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도서 우리 가정도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